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헬리코튼이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남성들의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스타일링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석이 이장원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TPO별 스타일링을 완성해주는 스토리가 담겼습니다. 밝은 톤의 캐시미어 터틀넥과 깔끔한 재킷의 주말 데이트룩, 패딩 베스트와 클래식 파일럿 코트를 믹스한 비즈니스 미팅 룩, 버건디 컬러의 셔츠형 재킷으로 포인트를 준 페스티벌 룩까지 세 가지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댄디한 가을 남자의 룩을 소개했습니다. 스타일링 프로젝트 영상은 코롱몰과 헬리코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11월 말에는 이장원이 김지석에게 제안하는 또 다른 상황별 스타일링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